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두고 청와대가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을 총망라한 국정백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서 선진국으로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발간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간한 백서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의 분량을 자랑하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놀랍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이번에 청와대가 펴낸 문재인 정권의 백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권짜리고 11,944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분량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대 분량의 백서이고 관계부처 관계자들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들, 대통령 직소,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가지고 집필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량만 보면 문재인 정권이 한 대한민국을 한 20년 정도 집권을 한 것처럼 보이죠. 진짜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서 말고도 이번 정권이 마치면서 현 정권의 그 치적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했던 것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죠. 이 백서 말고도 따로 두 권의 책을 더 출판을 했었고 이번 정권을 마치면서 손석희하고 2부작으로 대통령과의 대담도 진행을 했고 문재인 정권하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4부작으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 스스로 이번 정권의 업적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정책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백서가 나올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해당 백서에서는 코로나 대응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쳤고 결과가 어땠는지 등이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을 했으며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 아래 주요 대책들을 소개한 것은 물론이고 다음 정부를 위한 향후 과제까지도 함께 정리했다고 써놓았는데요. 그런데 이 대목을 보니까 왜 백서가 이렇게 분량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스물 몇 번이나 정책을 쏟아냈었고 각각의 정책마다 엄청나게 부작용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번 정권 지난 5년간의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부동산 정책을 남발을 해가지고 그 양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백서의 분량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 정권에서 다음 정권을 향해 향후 과제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정권조차도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으면서 다음 정권에게 과연 어떠한 과제를 제시했을까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처럼 부동산 정책을 하면 망한다 뭐 이런 내용을 써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손석희와의 대담에서 문재인이 이미 자신의 생각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세계적인 추세였을 뿐이며 그나마 우리나라 부동산이 덜 올랐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괴변을 써놓았는데 아마도 그 내용이 고스란히 해당 백서에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백서에서는 이번 정권 내내 관심을 모았던 검찰개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기술했고 또 백서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든가 제2 벤처붐, 신산업 미래 먹거리, 한국 뉴딜과 탄소 중립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함께 담았다라고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검찰개혁이었는가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며 이번에 통과시킨 검사 한방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 정권은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자신들의 방탄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자기들만 수사를 안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으면 조국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검찰개혁의 총대를 자기가 맺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달 조금 넘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했던 것이라고는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 집안이 털리는 것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셀프 방탄법안을 하나 만든 것 외에는 별로 기여한 게 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은 검찰개혁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기고 있는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 에너지 정책 관련해가지고 탄소 중립에서 가장 중점적인 정책이 바로 탈원전이었는데 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라든가 탈법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거지로 원전을 폐쇄시키는 과정에서 몇천억의 혈세가 낭비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게 미래를 위한 노력이었는가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떠올리면 사실 문재인이 족고식고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냈었던 정책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어떠한 정책들을 백서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을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한편 조대여 국정백서 편찬 위원장은 발간사에다가 22건의 국정백서에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있는 그대로 담고자 했다면서 성과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고 과오는 정부의 책임이고 문재인 정부 5년이 대한민국 미래의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후 8시 10분부터 KTV에서 문 대통령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재인의 진심을 공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앞서 KTV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영상 백서 다큐멘터리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제작해서 지난달에 방영을 했으며 이번에 인터뷰는 그 영상 백서의 특별편 형식으로 방영이 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을 했고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년간 국정운영 소외 및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 측에서 이렇게 방대한 양의 백서를 공개하겠다라고 한 소식을 보니까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투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저 백서에다가 얼마나 자화자찬을 써놓았으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자신있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사실 안 봐도 그 내용은 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어제 문 대통령이 어린이날을 맞아가지고 어린이 90명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해가지고 여러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은 어린이날 행사에서 아이들을 향해 올해 우리 어린이들은 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마지막 어린이가 되었다 아주 특별한 추억이조라고 아이들에게 물었고 아이들은 입을 모아서 내라고 답을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질문이 사실과는 달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취임 직후인 이달 10일부터 청와대를 예약제로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을 하고 있고 신청 접수를 이미 받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말한 녹지원을 비롯해가지고 청와대 본관이라든가 영빈관, 상춘제가 모두 다 개방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루 관람객이 최대 3만 9천명씩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는 마치 이제는 다시는 이 녹지원에서 아이들하고 행사를 하거나 이 땅을 밟을 일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좀 사실관계하고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 대통령 문재인하고 이 녹지원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이러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청와대 이전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떠나는 마지막까지도 어린이나 행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못마땅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문 대통령이 아무리 방대한 양의 백서를 펴내고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가지고 차기 정부를 저격을 하더라도 어차피 문 대통령은 떠나가는 권력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발언을 해봤자 본인에게 별로 좋을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축복과 덕담을 건네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